안녕하세요 편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2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근데 아 스킵하지 말고 꼭 한번 봐주세요 왜? 이번에는 그냥 2월 CPU 가성비 비교표가 아니라 여러분 2월에 컴퓨터를 꼭 구매해야 된다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정보가 꽤나 많이 섞여있는 영상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진짜 꿀팁 몇 개가 방출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에서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없다 2월에는 컴퓨터 사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인텔 10세대 CPU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CPU는 살만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3060 있죠 이게 원래 2월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벌써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상으로는 명절이 끝나면 살살 물건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 라고 얘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풀리기 때문에 2월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어느정도 나올 것 같냐면 한 50만원 중반부터 시작해서 60만원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2060이 50만원 하는 판국에 그정도 가격이면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출 시댁들은 뭘 한다? 특가잖아요 특가하면 노려볼만 하죠 그래서 2월에 급하게 꼭 PC를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하게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우선 첫번째 하이엔드 CPU 구간부터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CPU는 5950부터 4750G까지 제가 임의로 집어넣어 놨는데요 여기서 5950X나 아니면 5900X나 3900이나 얘네들은 가성비 노답이에요 원래 가장 높은 라인업은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먼 편이고 특히 5900X는 국내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이게 70만원 초중반에도 살 수 있던 제품이 지금 9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제품들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고의 멀티 성능을 원해서 590X를 사겠다 나는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걸로 돈을 버는 직종에 속하고 있다 하시는 분한테는 아직도 살만하다고 얘기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그거는 어딜까요? 이 파란색 구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빨간색은 가격이 저번달 대비 올랐을 때 빨간색으로 칠해두고 파란색은 좀 그래도 큰 폭으로 내렸을 때 파란색으로 칠해두는데요 1900K부터 1700F까지 인텔 제품은 거의 싹 다 가격이 내렸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AMD 제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800X가 한 10만원 가까이 내렸어요 이것도 큰 폭으로 내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17F를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이 빨간색이 얘가 가성비 1등이라서 칠해둔 거거든요 보시면은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멀티 성능 가성비도 1이고 게이밍 가성비도 1입니다 양쪽 다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이유가 원래 39만원 정도 하던 게 31만원까지 내렸어요 7만 5천원 내렸거든요 진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얘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20% 이상의 하락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10만원 내린 5800X가 비용적으로는 더 크게 내렸지만 얘는 64만원에서 사실상 53만 5천원 내렸기 때문에 퍼센트 따지면은 20%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20%까지 안 해요 근데 얘는 20% 정도 내렸어요 진짜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덕분에 모든 면에서 가성비 1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지금 있잖아요 벌써 B560 보드가 판매되고 있어요 애즈락에서 프로포를 벌써 풀기 시작했더라고 지금 판매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B560이 아시다시피 기존 10세대에도 호환이 되고 메모리 오버덧 되는 보드입니다 1만 7백을 사고 거기에다가 렘업을 하면 게이밍도 꽤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죠 아시죠? 이거 한 4천 클럽까지 올리면은 사실 5600X랑 뒤에 있을 때 큰 차이 안나잖아요 물론 뭐 기본 메모리 집어넣고 4천 넣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이크론 램 이런거 써서 3600 정도 찍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드 14만원 주고 B560 보드 사고 31만원 주고 17F로 쓰면은 고성능 그래픽카드 3070이나 3080 놓고도 크게 쳐지지 않는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우 60이야 당연히 커버가 될 거고요 아 그럼 성조님 1만 7백 절의 칭찬하는 거 보니까 이번 달에는 그냥 1만 7백으로 대동 단계를 합니까?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1만 7배 F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램 오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고급 비다이 램 쓰지 않는 이상 그러면 기본으로 비교했을 때는 5600X가 확실히 게이밍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거든요 10%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 게임밖에 안 한다 하시는 분은 여전히 5600X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070급부터 3090급까지는 5600X로 충분히 고성능 게임하는데 부족하지 않거든요 1만 7배 F는 조금 더 좋은 가성비를 볼 때 선택하는 선택지가 되겠죠 아니면 멀티 성능이 약간 필요하실 때 1만 9배 F도 이번에 나름 큰 폭으로 내려서 비율적으로는 좀 처지지만 7만 원 내렸어요 얘도 이제는 사전권 안에 들어갔어요 4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Z490 터프 보드 같은 거 집어넣고 램 오버하고 쓰시면 괜찮은 멀티 성능에 괜찮은 게이밍 성능 특히 멀티 성능이 지금 가성비가 2등이거든요 1등이 10700이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멀티 성능이 필요하신 분 있잖아요 프라임 프로 같은 거 쓰시는 분 다빈치 리졸브 쓰면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싸게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딱 봐도 이 세 가지가 추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1,900F, 1,700F, 5,600X 아 성교님 딱 봐도 9,700F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얘 가성비 2등이잖아요 얘는 왜 얘기를 안 해요 어 라이젠하고 인텔하고는 이제 영역이 좀 달라요 라이젠이 좀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준 대신 똑같은 가격대에서 멀티 성능이 약간 처지고 1,700F는 9,700F랑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게이밍 성능도 더 좋고 멀티 성능도 더 좋고 심지어 가격도 더 싸 그러니까 가성비 얘가 2등이라고 이게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9,700F 사면 호구지 그냥 1,700F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선택의 폭은 요 세 가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 3,000 시리즈 라이젠 3,700이나 3,800X는 현 시점에서는 1,700F 대비 가성비가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제가 별달리 추천을 하지 않고 요기에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만 봅시다 메인스트림에 5,600X가 들어가는가요? 아니죠 요거는 그냥 비교 대상으로 살짝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3070급 쓸 때 다른 CPU 대비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꽤 큰 폭으로 차이 나죠 한 15% 차이 나옵니다 당연히 게이밍하고 그리고 3070이나 2080 슈퍼 이상급 사용하실 때는 저는 5,600X나 아니면 1,700F 가서 램오버 하라고 하고 싶어요 다만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요거보다 더 낮은 그래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3060이나 2060 재출시되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 그분들은 요 구간을 사시는 게 괜찮을 것이죠 어 얘는 딱 봐도 어? 대체적으로 가격이 그대로거나 아니면 올랐네요 내린 놈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요 1,400F랑 9,400F밖에 없습니다 근데 9,400F는 6,000원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1,400F에 집중해봅시다 얘는 얼마 내렸어요? 3만원 내렸어요 진짜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18만원 째가 3만원 내려서 15만원 됐으니까 이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B560보드에 넣고 램오브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H410 뭐 MSI보드 같은 거 쓰면은 어 1,400F 정도는 커버가 돼요 램오브는 비록 안되겠지만 램타 쫄기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얘가지고 최대 성능을 발휘하려고 그 파워리미트 해제 그러니까 제한해제도 할 수가 있거든요 MSI H410만 됩니다 아니면 그냥 B460 M-A나 요런거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1,400F가 지금 15만원이 되면서 여러분이 선택의 폭이 커졌는 거예요 B560 쓰고 램오브하고 쓰셔도 30만원 안 넘잖아요 아니면은 H410 쓰고 아주 가성비 파파하게 잡아서 23만원에 꾸밀 수도 있는 거고요 보드하고 CPU 합쳐서 맞죠 그래서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자면은 얘 지금 성능이 96에 98 그리고 71 이 두 개만 보십니다 96에 71 멀티 성능하고 게임을 100분위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비슷한 가격인 딴 애들은 어떻습니까 80대 90대 초 근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거나 맞죠 그러니까 이 밑에 구간을 쭉 긁어서 봤을 때 어? 뭐 그냥 고메할 필요 없이 14F가 압승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윗구간은요 윗구간이 분명히 성능이 좀 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5600를 보자는 이제 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결국 가성비 작고 적당히 쓰실 분들 저는 3070이면은 5600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17F나 3070 제외하고 그 밑에 급 쓰신 분한테는 14F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간단한 영상 편집도 충분히 잘 되고요 3060 정도는 충분히 잘 버티면서 게임을 플레이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선택의 폭이 없어요 다 무시하고 그냥 13F로 여러분이 대동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스트림 끝내고 엔트리 한번 봅시다 엔트리는 아 참 애매졌어요 원래 11F를 정말 추천했었는데 이게 9만원 했었거든요 근데 무려 4만원이나 증가해서 큰 폭으로 40% 이상 가격 상승이 되었습니다 물건이 없다고 하기에도 판명으로 좀 있는 편이라서 이건 좀 애매해요 저는 이제는 만배 F 쓸 바에 만백 노멀이나 5천원 더 주고 내장 그래픽 가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3200 지 쓰고 그 3용도로 쓰거나 이 정도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예 9100F에 1650 슈퍼나 1650 정도로 저렴한 간단한 게임용을 맞추시든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1100F 이거 살 바에 2만원 더 주고 1400F 가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이 둘이 멀티 성능 차이가 좀 크퍼만 나거든요 지금 솔직한 말로 이걸로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 6코어하고 5코어는 차이가 좀 커요 어쨌든 저는 10100F 하고 10100은 현 시점에서는 추천하기 좀 애매한 시점에 왔고요 여러분한테 2만원 더 주고 1400F를 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엔트리 포기하시라 혹은 내장 그래픽이 있는 10100이나 3200을 골라서 그래픽 카드 없이 사무용도로 쓴다면 그 정도가 적합하다 정도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구간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때는 딱 봐도 살만한 제품이 좀 추가되긴 했는데 선택의 폭은 오히려 좁혀졌죠 딱 이 녹색 칠해놨는 이 놈들만 사면 됩니다 엔트리 부분 빼고 그리고 마지막 총정리 하고 팁 하나 방출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정리 하이엔드 cpu 구간 인텔 10세대가 앞으로 나온 11세대를 대비해 대대적인 가격 인하에 들어갔다 상당히 큰 메리트가 생겼다 성주야야 진짜 너 어디 인텔한테 광고 받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고 앞만 생각해봐도 가성비가 좋아서 그래요 특히 B560이라는 새로운 선택법이 나와서요 게이밍 가성비 1위 1700F가 차지했고 멀티 성능 가성비 1위도 17F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최고의 멀티 성능은 5950이긴 한데 얘는 꽤나 많이 비싸죠 특히 이 17F에다가 Z490 보드 싼 거나 아니면 B560 보드 싼 거 넣어서 램업을 하신다면 멀티나 게이밍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시표가 될 수 있어요 램업 필수라는 게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여러분 제 영상 보고 따로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게임에서는 1위도 599X인데 얘는 가성비하고는 거리가 멀죠 차라리 4000정도 램업하고 그냥 1900F나 17F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하고 하인드 구간 추천은 17F 현 최고의 가성비 그리고 순서 게이밍 시 5600X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한테 좁혀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게임밖에 안 하면 17F 아니야 5600X입니다 5600X에 B450 보드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면을 봤을 때 서로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메인스트림 한번 봅시다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i7, i9급에서는 이제 10세대가 대대적인 할인이 이루어졌는데 큰 폭으로 i5, i3급에서는 할인폭이 대체적으로 별로 크지가 않아요 예외는 1400F만 예외입니다 1400F는 좀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게이밍 가성비 1위는 9400F인데 현실점에 이거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추천 안 하거든요 보드 호환도 안 될 뿐더러 순수 6호기 때문에 쟤는 멀티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고성능 그래픽으로 바꿀 때 성능이 큰 폭으로 쳐집니다 1400F 대비 보시면 표가 나요 5% 차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천 안 하고 싶고 저는 돈을 조금만 더 보태서 이거 많은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많은 더 보태서 멀티 성능 1위 가성비 1위 가성비 1위에다가 종합 가성비 1위 둘 다 차지한 1400F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B560 보드에 램오버를 한다면 뭐 좀 더 많은 스레드로 작업 성능도 준수하고 게임 성능도 좀 더 나아지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천은 1400F 온리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트리 구간은 추천할 거 없습니다 그나마 그냥 1100F 안 붙은 거 내장 그래픽 있는 거 가지고 사무용대로 쓰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어때요 나름 타당성이 있죠 그리고 CPU가 인터넷계 좀 내리는 바람에 여러분이 오 생각보다 저렴하게 3060하고 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팁 하나 드리기로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음 빼빼로가 나쁘지 않긴 해요 근데 게임할 때 라면보다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게임할 때는 라면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요 빼빼로의 가격이 뭐 생각보다 별로 착할 거 같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10세대 사시는 거 괜찮을 거 같다 라고 팁을 방출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보시니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